나는 애틋하게 생각해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, 당신이. 내가 꿨다는 그 꿈이여 타임머신을 다 고쳐서 미래로 돌아갔었어요. 모든 게 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. 나만... 눈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? 다 좋아 보였어요. 네. 거기에 없었어요, 당신이.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.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예 그 세상에 없었어요.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. 찾아 헤매고 또 헤매다가 그렇게 깨어나고. 그게 내가 요즘 꾸난 몽이에요.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도 꺼내기 싫은 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슬펐어요. 당신이 없는 미래가요.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있는 미래예요. 거기서 내가 아는 맛집도 데려가고 뭐... 새로 생긴 길도 같이 걸어보고 쓸데없는 무서운 얘기 말고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, 나는. 당신이랑. 당신과 함께하는 게 아니, 당신이 오늘의... 당신과 함께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. 당신과 함께하는 게